아내의 맛 이하정 40일 결혼 작전기도 후 남편 정준호 만났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천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가 유튜브 이름이 중복되는 관계로 크리스찬TV로 거듭납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하정은 누구인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2005년 1800대 1의 경쟁을 뚫고 MBC 공채 아나운서 2011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TV조선 앵커 현재는 프리랜서입니다 이하정은 유치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대학생 시절 사랑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찬양이 다 제 얘기였다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셨던 그 첫사랑이 항상 그립다고 고백한 이하정은 지금도 기도생활과 성경공부 등을 하면서 그때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이하정 결혼 40일 작정 기도 후 남편 정준호 만났다 지금부터 이하정의 신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이하정 아나운서가 최근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서 기도 응답으로 남편 정준호를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하정은 남편이랑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출연하게 됐다며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이하정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긴 했지만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며 32세의 남편 정준호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하정은 평소 팬이 아니어서 형식적인 인터뷰를 했지만 정준호의 권위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고 했고 이하정은 만났는데 연예인 정준호가 아니라 인간 정준호로 자연스럽고 편했다 평생 듣고 자란 분위기와 흡사했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다며 나중에 다이어리를 체크하면서 보니 공교롭게도 그날이 배우자 작정 기도 4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신가 40일 마지막 날 땅 만남을 인도해 주셨구나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하정은 사실 제 배우자 기도 제목 1순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처음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믿는 사람만 만나려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 확장이 힘든 면이 있다고 가정을 왜 사역지로 사물이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준호라는 사람을 나와 함께 붙여서 이루실 일이 있으실 거란 마음을 갖게 됐으며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을 전도하게 된 이하정은 결혼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시작한 게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유아 세리를 받을 때 남편이 같이 세리를 받는 것이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셨다며 부부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올해 초 TV조선에서 프리댄서 선언을 한 이하정은 아나운서 시절 회사에 들어가서 부서, 팀원, 제작진 등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은 안 해도 기도를 했다며 또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면 빈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다 사람을 살리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남몰래 기도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심찬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넓은 세계로 나와 한 회사에 속하기보다 다른 역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같다 내년 내후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일본 기도 제목이다 또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을 치유하고 힘이 되는 따뜻한 방송인이 될 수 있도록 남편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하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네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하정, 정준호 부부의 사랑의 열매 아들 정시욱, 딸 정유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하정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하정, 정준호 가족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크리스찬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이하정, 정준호 가족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